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이렇게 패킷을 우리가 네트워크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던 어떤 걸 사용하던 패킷을 저장했던 것을 이 버프 스위터 확장 기능으로 불러와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터에서 이제 확장 기능을 설치해야 요거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테스트 기간 14일 정도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이 스탠더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요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별도로 매뉴얼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스토어 쪽에 있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버전 쪽에서 이제 피켓 파일 저희들이 피켓 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피켓 임포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장 기능을 읽어보면은 이 피켓 파일 아니면은 피켓 엔지 파일 요거 파일들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이트맵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맵에 추가를 하면은 이 피켓을 한 것을 가지고 얘가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페이지에 그 사용자들이 접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보면 쉽죠. 인스톨을 하시면은 위쪽에 메뉴들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요 피켓 파일 확장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요 기능에서 이제 오른쪽 누르시면은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피켓 파일 이렇게 이게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이전에 제가 침해사고 분석에서 샘플 원인가 이렇게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 BW 앱으로 접근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웹실을 올렸던 그 피켓 파일인데 제가 한번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피켓 파일을 여신 다음에 피켓 파일 01-PicketNG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와이어샤크에서 최신 버전에 지원되고 있는 엔진 파일들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대상이요. 지금 요거는 제가 버프 스위터로 켜는 상태에서 방문한 사이트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패키 파일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렇게 해석하는 것은 와이어샤크나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스에서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요거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접근했던 것을 사이트맨 형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어떤 공격자든 이게 한마디로 요거를 침해사고 분석 과정의 관점에서 피켓 파일을 분석을 한다면은 이 공격자가 어디에 접근을 했는지 어떤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모이킹 관점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패키 파일, 네트워크 패키 파일을 이렇게 캡쳐를 했던 것들을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것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들,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공격자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침해사고 패키스를 이제 테스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 리스트 파일 업로드라는 페이지가 얘가 접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 편지, 첨부 파일 형태로 한다는 것은 어떤 폼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여기다가 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php-backdoor.php라는 그런 파일들을 이제 올린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파일들은 그러면은 어디 쪽에 올렸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지스 쪽에 보면은 php-backdoor 파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파일들을 올린 다음에 그 아래쪽에 어떤 변수, 어떤 것들을 보냈는지 어떤 값들을 이제 네트워크 쪽에다가 그 서버 쪽, 침투했던 서버죠. 이게 웹셀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판스 값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 렌더 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격자가 이런 페이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ls-a, ls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uname-ana, 이게 요 웹셀을 이용해서 요 명령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클릭, 렌더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렇게 uname-ana 결과 값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SQL 쪽에 직접적으로 웹서버를 통해가지고 SQL에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한 건데 요것도 렌더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의 그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나 요런 것들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침해사고 패킷 분석을 같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쪽이나 이제 와이어색크 쪽으로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요것들을 이제 파일 형태로 복원을 한다거나 저장된 거를 하나씩 열어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조금 큰 파일,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제가 테스트 샘플을 하면서 작은 파일을 올린 것인데 조금 큰 파일, 톰캣 업로드 패킷 파일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테스트로 이제 만든 겁니다. 요 파일들을 이거를 한번 열어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분석은 되긴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 도메인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섞어놨어요. 정상적인 패킷들을 섞어놨다 보니까 요것들을 해석하는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좀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적당히 만약 불러온 다음에 그냥 멈추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 3, 4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요거를 방문한 사이트들을 좀 나열하고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도 침해사고 분석의 어떤 패킷 분석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